안녕하세요 저는 폰킹 입니다 지금은 토요일 밤 8시가 조금 지났어요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고객님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되게 간단하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밥을 먹고 살고 차를 타고 다니고 집에서 잘 수 있고 부모님들한테 용돈도 드리거나 친한 친구들한테 술 한잔 살 수 있고 모든 일이 가능하게끔 하는게 저한테 있어서는 저희 매장에서 여러가지를 구매활동을 하거나 또 업무를 보거나 뭐 이런 분들 이런 고객님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한테 고객님이라는 의미 자체는 진짜 너무나도 큰 것 같아요 사실 고객이 없으면 저도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매장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고객님들을 대할 때 겉으로는 표시가 안될 수 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조심스럽고 정말 감사하게도 세상에 수많은 휴대폰 매장 중에 저희 매장을 선택하셔서 저한테 어떤 수입을 남겨주시고 보람을 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그런 존재 같아요 나로 하여금 설계된 요금이 그 고객님한테는 최소 2년 길면 3,4년까지 월 발생할 수 있는 요금을 설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설계를 참 열심히 해서 이 고객님이 정말 2년 내지 3년 동안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권유한 내가 권매한 내가 판매한 내가 설계한 이 스마트폰이 사실 고객님한테는 사진을 찍을 수 있고 게임을 할 수 있고 통화를 할 수 있고 정말 사람이 살면서 행복한 일들을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좀 젊은 층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여러가지 SNS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설계한 아이폰이 참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2년이나 3년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저는 이렇게 고객님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기도 하고 힘들긴 한데 행복하기도 합니다 토요일 같은 때 밥을 안 먹고 일을 하게 되면 밤 8시가 되면 이렇게 좀 배고픔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중에서 저처럼 밥을 잘 안 먹고 일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해는 갈 텐데 사람이 배고픈 시기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지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배가 고프진 않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뭔가 이제 해탈한다고 할까요? 오늘도 토요일인데 많은 손님들이 매장에 와주셨고 감사하게도 저희 매장에서 핸드폰을 구매해주셨고 오늘은 특히 유난히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정보들 옮겨드리고 카카오나 구글 같은 거 다시 세팅해드리고 글씨 크기라든지 화면 배율이라든지 어른들이 다 이용하던 그대로 다 세팅하는 거 은근히 힘들고 또 어른들이 기존에 쓰던 폰들이 조금 다 구형이기 때문에 세폰으로 이렇게 옮겨드리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갤럭시 S23 플러스도 단골 손님이 오셔서 구매를 하시고 해서 또 제가 저희 대리점 내에서는 정말 많은 판매를 하고 집에 이제 가야 하는 시간이고요 그냥 퇴근하기 전에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좀 살짝 정리를 하고 싶었고 제가 고객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업셋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에 담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저와 같이 이렇게 장사를 하거나 매장을 하거나 영업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고객님이 오실 때마다 뭐 무섭거나 이러지 않고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좀 오랜 기간 이렇게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매장도 폰킴의 매장처럼 항상 손님들로 가득한 그런 매장이 돼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고생하셨고 다들 즐거운 주말 연휴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이상으로 폰킴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